아, 널 봐야 되겠지? ㅋㅋㅋㅋㅋ 아아.. 수도지가 있는데? 뭐지? 사이즈 찍을 거야? 응 내 자리 어디지? 오빠, 인생은 인생은 못생겼어 오빠, 인생은 인생은 못생겼어 음악 또한 플러스였던 플러스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음악만이 주된 것이 아니라 음악과 함께 자체적인 색깔, 톤 같은 것들을 같이 보자 아, 뭘 해? 아니, 겨울 외투가 따라더니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는 건 무슨 조화죠? 이게 바로 어디예요? 지금 이렇게 추워지는 건 아니예요 아니요, 뭐지? 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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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프리라든지 뭐 패드라든지 뭐 그런 것도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 잘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마시지? 뭐 마셔봤어? 아인슈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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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아메리카노 먹을 지어먹을 아이스 아인슈페노 하나랑 딸기티랑 있어야 돼요 아인슈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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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라서 어 움직여도 돼 어? 먹어도 돼? 아 진짜 그래도 된다니까? 근데 티라미소 아 하나 더 시킬 거 같아 살찌 되지 오늘 교수님이랑 상담했어 왜 놀라 했어? 응 그냥 우리가 4학년이 보내주고 응 맛있어? 네 이거 위에 뭐 흠이 있는 거지? 기분 좋아지기 너무 쉽다 23세와 24세 뭔데? 하하하 안 돼 수라 아 2시에 해야길래 너무 빨리 와버렸어 저기 앞에 기다린 사람 같지 않아 안 돼 안 돼 아 빨리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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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오우아 음 오우아 아 자리 있긴 했다 문이 뭐지? 이거. 안녕하세요. 어 저거 귀침 잘못하면 큰일 날가.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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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트. 이거 먹을까? 그래. 으아이 부산ating Ellen 개강 첫 주부터 6시 오기가 싫어서 서 튕기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결국 과제를 내주셔서 이번 학기에도 맥빵이 오게 됐네요 오늘 할 과제는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있는 유일 내볼노 라는 노래를 직접 레코딩하는 건데 그냥 기존의 로직으로 하던 그런 레코딩이 아니라 최대한 아날로그? 저기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보컬이 전공이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전공은 살리되 리듬 같은 거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쉐이프 오브 워터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탭댄스 추는 장면이 있는데 약간 그거를 참고해서 구두 급소리라든지 이렇게 책상을 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레코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반주를 마이클 부블레의 올로브 미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이폰을 사용해서 한번 반주를 레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냐 아냐 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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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wear I don't know how You'll never know if you don't know now 이제 보컬 녹음도 다 했겠다 대망의 탭댄스를 녹음할 때가 됐는디 아이 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아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뭔놈의 날씨가 이렇게 유동적이람? 거의 일주일 사이에 사계절을 다 맛보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오늘도 스캠의 교양을 들으러 갑니다 학교 가기 전에 매종도 루즈라고 우리 학교 학교가 더 맛있는 마카롱집이 있는데 당 떨어질까봐 마카롱 사서 학교 갑니다 숙소 집사비 고등학교 chemical 정리 고맙고 ăng 이보다 욕을 더 심하게 하는 거야. 어디 갔지? 아아 뭐 먹지? 닭고기 버섯이니까 해산물 좋아! 해산물 요리 내러 갈까요? 좋아요 좋아요 안녕 케이크 버섯이 zeros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차라리 안 보고 싶어서 여기에서 탄이 이런 것이 이제 레 twent를 해서 그녀에게 베스트 엑소 Fest 데뷔 여기가 제거 만나고 싶어서 나의 생일을 잘 고생했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좋아 단계를 가 단계를 가 안녕하세요 딱 그니까 사장님이 언니 통화하고 계세요 이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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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